문협쇼 문협쇼 소문장군 문협쇼 만인갑 들어가고 만고복록의 대상과 지도등 공만 들어갑니다 아 아 아 아 그것 아 아 이야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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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위에 백무가 속 어둠나무 상상까지 통합하기도 잘 쌓으실게 그날 여기 오신 나중 천금같은 아들자님 성명상자로 저기저 달만 흔진듯이 달만야 아예 넘겨라 변을 사랑만 아십소삼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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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에 오신 분들 만복은 받던 군이와 만고에 살린 저 둘째 삼질팔란 환질구설 구환질병 잡기 잡신 일체 살린 모라다 금길 정성에 대를 바쳐 좋은 순풍 불구들랑 멀리도 확당해 소멸 없이 다 금창고길 내 행동하나 보길지라도 어둠 풀며 삼대 풀며 동기와 윗붕왕붕 하나 동기도 한하 노동실 또 내려 버렸습니다 난 오오오오오오 오오옥 오오오옥 아멘